5. 소연! 무슨 대? 패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만을 위해 사는 속물형사 유쇼이려고 연기하게 된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거친 정의감을 가진 헬멧남 K역할의 위야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마약범죄수사대의 열혈경의 이희겸 역의 한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칙주의 소양경찰청 막내 오경태 역의 차학연입니다. 네, 혹시 고요 속의 외침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어요. 어? 저는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저는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아, 고요 속의 외침. 기대됩니다. 시작에 앞서서 2인 1조로 진행해야 돼서 저희가 아까 팀을 나눠봤죠. 네, 그럼 어떻게 갈라요?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뒤집어라, 어퍼라 할까요? 좋습니다. 뒤집어라, 어퍼라. 오케이. 오케이. 진짜 잘해? 응. 나 한 번도 안 해봤어. 저도, 아, 저는 한 번 해봤습니다. 그거 딱 해봤는데 너무 어렵더라. 저도 많이 틀리긴 했는데. 다 틀렸어요, 저거. 그러면 잘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팀이 먼저 해보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뭘 잘하는 거야? 문제 내는 걸 잘하는 거야, 맞추는 걸 잘하는 거야? 난 좋아해. 좋아해. 시작해보죠. 네. 네. 오케이, 해봅시다. 네, 어차피 게임은 자신감이에요. 네. 그럼 우리 팀 이름 하나씩 정하죠. 우리 배드 앤 크레이지니까. 배드 팀, 크레이지 팀 나눠가지고. 그러면... 배드니까 배드 팀하고. 배드. 저희 크레이지 팀. 오케이, 오케이. 해봅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문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맞출까? 이게 문제 내는 게 없네. 어, 어. 아니야, 내가 잘 맞춰볼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럼 시작할게요.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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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려요? 오케이, 안 들린다고 합니다. 갈게요. 준비. 시작. 희경이가. 갖고 있는 거. 4단. 그러면? 4단. 4단. 어, 내가 뭐가 4단이야? 유도. 응. 유도, 유도, 유도. 수혈. 수혈. 유혈. 수혈. 유어, 유어. 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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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파. 불곰? 농. 공? 농. 유수혈. 유수혈. 수혈. 수혈. 미친놈? 아니지. 아니지. 나빠. 나빠. 어. 농. 아, 나쁜놈. 나쁜놈. 마음을. 정답이잖아. 수리.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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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해주는 사랑. 다 맞췄는데.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다섯 글자. 마음을. 마음을. 고쳐주는. 사랑. 수리해줘. 수리해줘. 수리. 우리. 우리. 수리. 유리. 마음을. 유리. 수리.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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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우리 드라마. 제목. 뭐라고. 드라마. 우리 드라마.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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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의 크레이지. 오케이 오케이. 언제 해? 언제. 몇 월 며칠 방송이야? 천천히 해봐. 천천히. 알았어. 우리 드라마. 끝. 우리. 잠깐만. 드라마. 몇 월. 끝났습니다. 며칠.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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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먹었어. 많이 먹었어. 오케이. 자. 바쁘죠. 저희 크레이지 팀 가겠습니다. 또 입모양 시원시원하게 보여주시니까 또. 아 맞다. 입이 크지만. 잘 맞출 수 있어요. 잘했어. 세 분 지으면 잘했어. 잘한 거야? 오빠가 내 거 얘기했다. 그치?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 오빠 나보다 잘했을 것 같지? 그건 그래.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마음이 다음이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 아 그래? 아예 아예 모르겠어. 바뀌었어요. 우리가 바뀌었어야 했나 보다. 시작. 오케이 오케이. 강아지. 야 말을 하려고요. 짠.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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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정답. 이거 땡. 단어를 말했어. 맞아. 정답을 말했어. 정답은 안 되는데. 아아. 뭐. 크레이지. 위하준. K. 다른 말. 크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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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못 보이겠어. 크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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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한국말로. 크레이지. 다른 말. K. 크레이지. 위하준. 또라기. 다른 거 다른 거. 미친놈. 이거 너무.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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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수현이. 아. 수현이. 패스 패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수현이. 아까 우리만큼 시간 끌어왔어. 무슨 과? 무슨 과? 어. 무슨 과? 수현이 무슨 과? 대학교? 무슨 개? 무슨. 경찰대. 개. 개? 마약 수사개. 아니. 수현이. 수현이. 무슨 대? 무슨 대? 무슨 대? 무슨 대? 마약 수사개 말고. 얘 몰라. 그냥. 마약. 말고. 와. 한 번 더. 내가 한 번 더. 패스. 패스. 이기경. 어. 아까. 무슨 개. 무슨 반. 무슨 반? 무슨 반? 아. 마약 수사 반. 세 글자. 마약 반. 오. 니네 벌써 이긴 거 아냐? 수현이. K. 수현이. K. 수현이가. K단. 아. 사랑해. 끝. 사랑해. 끝. 너무 신기하다. 너네 이긴 거 같아. 레몬제예요? 레몬제 맞은 거 맞은 거 같은데? 아까 뭐예요? 수혈 대학교가 뭐예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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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수사개. 마약 수사개. K. 진짜? 더 맞추지 않았어? 우리 두 문제예요? K. 고마 잘했다니까. K. 잘한 거야, 잘한 거야. 대박. K. 이거는. 편법한 점이 있는 거 같은데? 까꿍을 얘가 갑을 말했어. 조금. 잘했어, 잘했어. 근데 두 개, 세 개로 이기. 저희 베드 팀이 이겼으니까 많이 맞춘 팀한테 선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물이 저기 있는 풍선 하나 통 터트리면 그 안에 상품이 적혀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품을 받고 진 팀은 썸네일을 위해서 썸네일 3종 세트로 아름답고 예쁜 귀여운 포즈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저희 먼저 선물을 골라볼까요? 지은 씨가 한 번 골라주세요. 가까웁니까? 공개해주세요. 어? H? 우리 지은 씨가 한 번 뜯어주세요. 또 선물은 막 뜯어야 제맛이죠. 맞아요. 어? 뭐야? 뭔데 뭔데? 대박! 카메라야? 어? 폴라로이드? 폴라로이드 카메라야? 진짜? 벨트도 있어. 이거 폴라로이드 카메라 이거 스트립! 스트립! 대박이에요! 자 그러면 얘 선물을 걸고 우리 둘이 게임을 한 번 그래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 짱이다. 너무 좋다. 사과! 사과? 가을이라서. 어? 뭐지? 야 이거 그거다. 뭐? 그래. 아 이거? 어. 그 사과에요? 더 열심히 할걸. 아 죽이 싣으신 것 같아. 어머 꼭꼭 쌓아가지고. 진짜요? 맞네 맞네. 우와. 맞네. 대박. 필요하신 거였어요? 아 저요? 네. 필요한 거였어요? 네. 필요한 거였어요. 저는 굉장히 갖고 싶었던 거였어요. 바꿀까요 그러면? 아니죠. 저 있어요. 아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반응이 좋은. 어 근데. 진짜로 이렇게 이런 선물을 주실 줄은. 대박이다. 우와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진짜 제대로 된 선물. 어 감사합니다. 안 줄 거잖아요. 아 주실 거예요? 3종 센터를 먼저 가고요. 아 3종 센터를 먼저 가요? 아 오케이. 이야. 계속합니다.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어 뭐할까. 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어우 민망해. 어마어마했다. 그럼 제가 먼저. 아 안녕. 나도 저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거 왜 안. 고급 안경. 어? 고급 안경. 고급 안경. 고급 안경? 브랜드 안경? 어 약간. 아 이거 약간. 뭔가. 약간. 보통 고급 선글라스를 주지 않아? 고급 안경은. 어? 물렁해요. 뭐가 있잖아. 우와 대박이다. 고급 안경 아니에요? 도수에 상관없이 누구를 쓸 수 있는. 아리. 고급이라서. 기존은 2개인데. 고급이라 아리 4개인. 고급? 아까 열심히 했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사진키로 사진 하나 찍어줄게. 괜찮을 거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뽑아보세요. 아 네. 저도 고급스러운 게 나올 거 같은데. 진짜. 근데 나만 해도. 아. 진짜 안 좋은 거면. 수족냉증. 수족냉증? 수족냉증. 어 뭐지? 아 저런 거 같다. 핫팩 그런 거. 그렇지. 오빠 우리가 진짜 잘 뽑은 거네. 잘 뽑았어. 엄청난 거야. 어떡해. 오. 아 빵이네요. 크로와상 크로와상이다. 배고파는데. 빵을 해주셨네. 저희 되게 열심히. 이거 짜루가 아니죠. 왠지 벌칙 두 번 한 거 같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지은 씨가 너무 문제 잘 내줘서 고맙고요. 그래서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선물을 받게 돼서. 뽑기까지 잘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생각보다 게임 너무 재미있었고. 이겨서 너무 좋고요. 진짜 선물도 잘 뽑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배드 앤 크레이지도 오늘처럼 이렇게 즐거운 드라마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신나게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재미있었고. 그리고 배드 앤 크레이지도 아마 이렇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물 정말 감사히 받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배드 앤 크레이지가 12월 17일 첫 방송을 합니다. 많은 기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I see the home of beloved Asian entertainment. 그리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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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